좋아요 구독. 한국의 트렌드를 보다 한국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빛내서 네이버와 카카오에 투자하신 분들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튼튼하다고 여겼기 때문인 건데 연일 급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대표님 앞으로도 하락 전망 보시나요? 많은 분들이 카카오라 네이버 주식 너무 싸서 나는 여기서 엄청 담아나겠다 그런 스토리가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엘리아 파동 패턴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또 다시 저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얘기했지만 엘리아 파동 분석은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분석에 같이 더해놓으면 더 도움이 되겠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엘리아 파동 분석을 하고 엘리아 파동 전부 다 다른 거 하나 소용없다. 절대로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엘리아 파동에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런데 저거는 3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 3월 달이죠. 나도 네이버에 내가 옛날에 그려는 사진이 없어서 그냥 이걸 비춰드리는데 저는 41만 원에 끝난 줄 알았어요. 저도 단기로는 다 못 맞춰요. 그런데 대충 보니까 여기서 1, 2, 3, 4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시청자들한테 대충 여기서 끝나는 것 같다. 만약에 끝났으면 네이버는 적어도 반토막은 나아야 된다. 여기서 ABC가 보여줘야지 이게 끝난다. 그래서 그때 저는 이렇게 네이버를 봤어요. 그래서 그때 보고 당연히 저는 여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여기서 1차를 여기다 놨잖아요. 아까 사진 봐봐요. 1차가 41만 원.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왜냐하면 거기서 왜 끝난 줄 알았는데 거기서 1, 2, 3, 4가 보여줬지만 네이버는 여기서 뭐가 진행이 되냐면 5차 파도 엘리아파동 학생들, 엘리아파동 공부하는 분들은 5th wave extension을 알 거예요. 5th wave extension. 1, 2, 3, 4, 5가 1, 2, 3, 4가 진행된 다음에 5차는 훨씬 더 큰 특급한 5차가 아니라 더 큰 5차 안에 큰 1, 2, 3, 4가 그려진 거예요. 되게 큰 5차. 그런데 그래서 그래서 그걸 보여주려고 내가 이 텍스트북, 이 교과서에 있는 걸 내가 카피까지 봐 봤어요. 저거 봐봐요. 저거 봐봐요. 1, 2, 3, 4 그리고 5차 파도가 제일 크잖아요. 그게 영어로 5th wave extension. 5차 파도, extension을 뭐라고 그러지? 한국말로? extension, 5차 파도의 넓이? 뭐라고 그러지? 하여튼 긴 5차 파도. 긴 5차 파도가 진행이 됐다. 그리고 이 사진을 여기로 한번 보십시오. 봐봐요. 나는 이걸 보라색으로 표현했어요. 1, 2, 3, 4 그리고 이 엑센트는 빨간색으로. 1, 2, 3, 4, 5. 저거랑 저거랑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너무 오차가 정말 확실히 늘어나 있는 곳을 보이네요. 아니, 완전히 아이덴티코 하잖아요. 하리스의 아이덴티코. 똑같죠. 완전히 그냥 트윈. 일치하는 거죠. 아니, 저 사진이랑 이 사진을 보십시오. 엘리아 파도를 공부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이 패턴대로 기가 막히게 100%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믿습니다만, 결국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하락은 왔죠. 그래서 지금 시장으로 볼 때는, 지금 시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이브로. 아직도 우리는 2차 블루색 조종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여기서 네이버를 볼 때는, 내가 말했잖아요. ABC, ABC로 원한다고. ABC. 그래서 A 안에는 1, 2, 3, 4가 있어요. 그래서 A는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B가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B가 너무 작아요. 그런데 이 사진에서 그랬잖아요. 잠깐만요. Sorry.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내가 ABC가 있어야 된다고. 여기 그려놨잖아요. ABC가 있어야지만 엘리아 파동의 패턴이 제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지금 다시 라이브로 보면, 저는 여기서 A가 끝나고, 22만 원에서 A가 끝났으면 28만 원까지 갔는데, 저는 희망적인 것은 B가 좀 여기 왔으면 좋겠어요. 좀 커졌으면. 그런데 만약 B가 작아졌으면 이제 우리는 C 파동은 이제 시작되겠죠. C 파동은 해도 뭐가 있나? 똑같은 여기서 1, 2, 3, 4, 5 금이 그려져야 돼요. 1, 2, 3, 4, 5 금 색깔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 지금 46만 원짜리가 22만 원인데, 그리고 22만 7천 원을 그때 뚫었잖아요. 그게 그 저가가 저번 달, 그러니까 넉 달 전에, 6월 달에 그 저가를 했다고 반등이 와서 28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산 사람은 이제 다시 또 손실을 또 일으켰죠. 그래서 여기서 패턴이 안 끝났고, 이 패턴 지금 C 파동은, 여기 C 파동. 이건 지금 시작이고, 여기서 이제 1, 2, 3, 4, 5가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뭐 1차의 원이겠죠. 원, 원 마이너. 그래서 원 마이너를 그리면, 여기서 원 마이너 권석을 딱 집어넣으면, 여기서 이제 1이 들어가고, 여기서, 여기서 1이 들어가면, 뭐, 여기서 이제 2, 3, 4, 5, 그러면 더 훨씬 더 남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도, 그리고 말했잖아요. S&P가 무너지면 우리 네이버 주식은 올라갈 것 같아요. 나는 지금 S&P가 엄청 무너지는 것이고, 10월 달에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어 파동 시퀀스 3의 3는 지금 10월 달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뭐,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내 말이 100%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는 여기서 싸도,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다고 엘리어 파동 카운터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잠깐의 상승, 그러니까 B가 하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잠깐의 상승이 있다가 내려오니까. B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어쩌면 B가, B가 Expanded Flash를 할 수 있어. Expanded Flash이 뭐냐면, 여기서 내가 그려놓을게요. 조금 더 늘어나는.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A, B하고 C에 가지고 B가 끝나는 거. 이 패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락적인 거겠죠,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기서 끝났으면, 조금 내가 의심스러운 것은, 이 B 파동이 너무 짧아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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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조그매요. Right look이 있을라면 B 파동이 좀 커야 되지만, 조그만 것도 B 파동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엘리어 파동이 그렇게 100%의 무슨 패턴의 사진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B가 만약에 진행이 됐으면, 내가 원하는 사진은 1, 2, 3, 4, 5 골드색이 C 파동 안에 이루어져야지만, 2차 보라색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상승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코스피도, S&P도 똑같이, alignment가 똑같아요. Synchronous가 돼 있어요. 다 같이 간다고. Okay, so, 뭐 아까 카카오도에서 물어보셨나요? 네. 카카오도 똑같습니다. 카카오는 저번 내가 이렇게 그렸죠. 카카오는 이게 그린 사진이 5월 달쯤, 5월 달쯤. 사실은 저도 카카오를 분석할 때는 한 2쯤인가, 3월 2021년에, 그때는 이것을 내가 정확히 맞췄어요. 한 번 내려간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그러니까 이 고가를 잠깐 내려온 다음에 올라가서 이 고가를 뚫어야지만 패턴이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사진이야. 똑같이 네이버처럼, 나는 ABC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볼 때는, 아직도 저는 A는 안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브 사진을 볼 때는, 당연히 A를 여기다 놓을 수 있고, 이게 B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B가 너무너무 두 달 안에 조종이라서, 의심스러워가지고, 저는 아직도 이게 되게 third 파동이 되게 큰 A purple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no matter what, I need to see. 나는 뭐를 봐야 되냐면, three wave movement. street 파동의 움직임이 필요한데, 지금 그냥 딱 일자로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카카오나 네이버나 똑같이 지금 조종 안에 쌓여 있고, 올라오는 것은 무조건 그 내려감의 조종이지, 새로운 상승이 열렸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그때는 주식 분할을 해서, 그때 가격보다, 옛날에 부스칼트 가격보다 50몇 만 원에 사줬지만, 여기서 17만 원짜리가 오늘 6만 원인데, 얼마나 싸냐? 사야 된다? 지금 현재 바닥으로 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6만 3천 원에 사는 게 더 나아요. 어쩌면 4만 원, 3만 원에 사는 게 더 나아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렇죠. 그래서 엘리어 파동 패턴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시장에서 주식을 산다는 것은, 디펜셉 스탁은 괜찮아요. 그런데 주식을 산다는 것은, 지금 이 페드의 금리 원료로 싸운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장에 지금 주식 투자하는 때는 아닙니다.